웹팩에는 두 가지 형태의 확장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더 두 번째는 플러그인이라는 건데요 로더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듈을 최종적인 아웃풋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그것이 로더이고요 플러그인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결과물을 변형한다 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보단 그리고 플러그인이 더 복합적이고 또 자유로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더는 뭔가 그 동작하는 형태가 딱 규정되어 있어요 앞에 어떤 모듈을 가져와서 그걸 처리하고 그걸 또 다른 로더에게 넘기고 또 다른 로더에게 넘겨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만든다 라는 것인데 플러그인은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은 플러그인마다 사용방법이 다 제각각 달라요 이번 시간에는 플러그인 중에 하나를 딱 골라서 그 플러그인을 사용해 보면서 그 과정에서 플러그인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드리는 것이 이번 시간에 목적입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메뉴 우리 이제 거의 다 봤네 여기 플러그인 쓰라고 적혀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부분에서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플러그인들이 존재하거든요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플러그인들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예제로 살펴볼 플러그인은 HTML 웹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웹팩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플러그인이 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상황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 중에서 여기 있는 HTML 파일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HTML 파일은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이고 그리고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번들러 번들링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삽입을 시켜주고 있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HTML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HTML 파일을 일종의 템플릿으로 일종의 예제로 해서 거기 있는 것을 이용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걸 해주는 도구가 방금 살펴보셨던 HTML 웹팩 플러그인입니다 자, 설치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설치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index.html가 about.html을 이제 소스로 제가 옮기겠습니다 자, move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직접 작성한 이 번들러를 로딩하는 코드를 저는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얘를 한번 여기 있는 이 index.html가 about.html을 템플릿으로 해서 웹팩으로 번들링을 했을 때 퍼블릭 디렉토리 안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HTML을 생성을 시켜보자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webpack.config.js 파일을 여셔야 되고요 그 안에다가 플러그인을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다른 플러그인들도 사용법은 다 똑같아요 근데 플러그인은 걔가 뭐하는 일인지가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공부할게 많더라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그... html webpack 플러그인을 로드를 해왔습니다 그럼 로더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로더에 이름을 적었어요 근데 플러그인은 보시는 것처럼 플러그인을 직접 실행을 시키셔야 돼요 일단 가져와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제를 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플러그인 쓰라고 하는 property를 쓰라 보시는 것처럼 로더는 모듈에 들어갔는데 플러그인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플러그인에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괄호를 쳐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동작시키고 싶은 플러그인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html webpack 플러그인은 저 플러그인스 배열의 객체를 만들어서 걔를 삽입해주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실행시킬 때 이건 뭐 팁인데 여기 퍼블릭 디렉토리 안에 있는 기존의 파일들을 여러분이 지우고 실행을 시키면 좀 더 깔끔하겠죠 자, 저는 mac이기 때문에 rm이란 명령이 들거든요 윈도우는 명령이 다릅니다 직접 수동으로 지우시면 되겠죠 자, rm 그리고 퍼블릭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이라는 뜻을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을 하면 명령이 실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npx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럼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엔터 자,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퍼블릭 디렉토리에 이전엔 없었던 index.html 파일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자, 저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때요? HTML이 자동으로 생기죠? 신기하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먼들링된 자바스크립트 파일까지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자, 근데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HTML 파일이 index.html가 about.html이 있으면 우리가 만든 이 파일들을 템플릿으로 해서 여기에 여기에 필요한 먼들링된 자바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추가해서 그 결과를 퍼블릭 디렉토리 안에다가 넣어 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HTML 웹팩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객체에 저 생성자의 인자를 주입해 주면 됩니다 자, HTML 웹팩 플러그인의 홈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이 홈페이지에 와서 쭉 내려가 보시면 옵션스라고 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속성 값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템플릿은 뭐다? 음... index.html 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파일명은 뭐다? 인덱스.html 이다 인덱스.html 이다 인덱스.html 이다 아, 그리고 여기 템플릿의 경로를 제가 지금 실행시키고 있는 곳이 최상위 디렉토리니까 현재의 디렉토리 밑에 소스 밑에 있는 인덱스.html 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html 이란 파일이 생기고요 이 파일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덱스.html을 템플릿으로 해서 얘가 생성이 됐고요 이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죠? 번들링된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템플릿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템플릿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파일네임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 것인가를 지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여기 있는 이 번들이 둘 다 삽입돼 버렸어요 자, 그럼 이 부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청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이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음...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삽입하고 싶은 이... 엔트리 이... 이거 있죠 이 이름과 똑같은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하면 자, 인덱스.html 생성됐고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 언더바 bundle.js만 여기에 잘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파일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파일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겠죠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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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html과 about.html이 모두 잘 삽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잘 되죠? 자, 이게 이제 플러그인이고요 정말 여러 가지 형태의 플러그인들이 있거든요 다 플러그인 하나하나가 우리가 웹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만한 주옥 같은 녀석들이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